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노 그룹의 반란이 하루 만에 끝나며 결국 실패했지만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패배자는 푸틴 대통령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쿠데타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패자는 푸틴이라며 푸틴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노 용병단은 지난 23일 러시아 정규군이 자신들을 향해 대규모 폭격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바그노 용병단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했지만 벨라루스의 중재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바그노 용병단의 반란과 관련해 처벌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그노 용병단을 반역자라고 비난하던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연설에서 무장 반란이 일어나는 동안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도력에 균열이 갔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같은 푸틴의 추태를 두고 폴리티코는 푸틴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모습을 비친 것이 그간의 스트롱맨 이미지와 대두된다며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집권하던 1991년 8월 그를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에 맞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과 비교가 된다며 푸틴이 시각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옐친 전 대통령은 당시 직접 반 쿠데타 시위를 이끌며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이 쿠데타군의 탱크 위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서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대중의 지지는 옐친에게 쏠렸고 소련은 결국 해체됐습니다. 폴리티코는 당시 실패한 1991년 쿠데타를 통해 이번에 사태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다며 프리고진의 반란은 지도부에 대한 불충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란을 막지 못한 푸틴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언론 전문가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방송에서 전차들이 진격하고 있는데 왜 막지 않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그간 강력히 지지해온 극우 민족주의 정교회 언론 짜르그라드도 사설을 통해 정치적으로 기존 세력의 균형은 이미 깨졌다며 악명높은 크렘린탑이 흔들리고 있으며 누군가는 떠나야 한다고 불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프리고진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시민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유유히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반란 종식 이후에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상이 된 푸틴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프리고진의 반란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도망쳤다는 비난까지 받았던 푸틴이 사실인 프리고진을 벌레처럼 짓밟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푸틴의 졸개로 평가받는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루카센코는 푸틴과의 첫 통화에서 푸틴이 프리고진을 사살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신이 수천명의 민간인과 반란 진압군이 숨질 수 있으니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프리고진과 통화하면서 푸틴이 화가 많이 났다며 바그노 용병단은 길에서 벌레처럼 짓밟힐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과의 통화에서 첫 30분은 대화보다 욕설이 10배는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반란의 이유로 바그노 그룹을 핍박한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처단을 내세웠고 두 사람이 로스토프로 올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 남쪽 200km 앞까지 진격했던 바그노 용병들은 루카센코 대통령의 중재로 반란 혐의를 벗었고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가기로 합의하면서 반란은 끝났습니다. 루카센코는 이날 프리고진은 오늘 벨라루스에 있다며 그의 거취를 공식 확인했는데 루카센코는 바그노 용병단이 벨라루스에 머무는 것을 환영한다며 바그노 그룹에게 버려진 군사기지 중 하나를 쓸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노 용병단이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배치한 핵무기를 경비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상당한 양의 핵무기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병력이 공동 경비 중이라며 바그노는 핵무기 경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바그노 용병단에게 러시아군 편입, 제대, 벨라루스 행 등 선택지 3개를 제시하고 이 중에 하나를 따를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 인근의 나토 국가들은 바그노 용병단의 벨라루스 행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는데 안제이 투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병력 추가 배치 등 강력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만약 연쇄 살인범들이 벨라루스에 주둔할 경우 인접국들은 더 큰 불안정성과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프리고지는 반란에 대한 처벌은 면했지만 부패 혐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수조원대 자산을 못수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는 28일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부패한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바그노 그룹과 러시아 내에서 그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푸틴은 지난 27일 프리고진과 바그노 용병단이 지난 1년간 인건비와 국방부에 대한 식료품 납품 대가 등으로 약 2조 5천억을 받아갔다며 그 용처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번 반란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1개 용병단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위협하면서 러시아는 종이호랑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작년 2월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내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할 당시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국 전력상 러시아의 승리가 시간 문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양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침공 초에 체르노빌 원전을 손에 넣은 뒤 키 이후로 돌진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결상전에 저지당하며 수도 함락 전격전에 실패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라고 하기에는 평소 이 병력관리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으며 반격에 나섰는데 러시아 정규군의 굴욕이 이어지는 사이 박은호 용병단의 성과가 이어지며 발언권을 크게 확대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고 전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간 군사 강국으로 대접받던 러시아는 키 이후 점령 실패부터 용병의 모스크바 위협까지 계속 상처를 입고 있고 푸틴의 리더십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